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의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거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공상권, 이슬람권 또는 불교권, 타 종교권에 계시거나 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인천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우리 인천순봉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인천순봉교회와 최성규 원로목사님, 최용호 단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유학생 성교회, 외국인 성교회, 해외 성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